이 집이요 수영은 너무 많이 없는갑다 왜 싫어? 나 혼자 빠지면 자 응 자기 싫어 응 자기 싫어 저 한 개만 수토 저 멘트 줘 메뉴판은 여기 찍어 나 오빠 오징어 먹고싶나 여기에 오징어 무통찍어 메뉴 안가 어떤 오징어 치아 출석만 잘하면 치아 입양하실 출석만 잘하면 보라 왜 왜 뭐 아빠 엄마 오징어에 뭐 다 사줄게 뭐지 뭐 필요하노 엄마 아빠 아빠 수영 끝났다며 아빠 엄마가 계속 고우잖아 맛있다 자 맛있다 마치 맛있다 마침 너는 술에ël 여기 뭐? 여기요? 네? 일단 구워야되네 아 시원아 포토까지 넣어가지고 거기 포토 먹어야 된대 나 포토 있나? 응 내 앞에 있거든 지금 이걸 다 잘라봐 그래야 시원이가 포토 오징어 냄새난다 했잖아 시원아 네네 언니 많이 먹어 뭐라고 또 우리 여보이가 또 기똥태 싸게 이렇게 무슨 소리야 하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엄마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 둘이 안 삼고 이렇게 굽듯이 찡기 원리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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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을 수 없는 수고도 엄청 많이 됐던데 다잠 하지만 다른 탄 숫자가 사라져 수고도 숫자가 mistress 타라 그냥 요런 인간 치조비 간입 왜냐하면 소고놥 소고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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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의 잘 먹겠다 살살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여기 문어 이런 것부터 던져먹어봐 익었지? 다 먹어주라 문어 김치가 묵은지나 이렇게 있으면 진짜 괜찮을거에요 저기 저 서시장은 그렇게 삼아 많아요 한 번 더 도전? 응 시쪽에 간장 먹으러 그렇게 왔다 나누라 불어 불어 다 부어버려 시원아 물 띄 수 있다 물 띄 수 있어? 맛있어 맛있어 정신이 진짜 크다 응 뜯어먹어 아빠 얼굴 말하고 나 배고프다 아빠 얼굴이 장난 아니 아니 시오 얼굴 말하고 고맙구나 아빠 얼굴이 장난 나도 맛있겠는데 시오 잘 먹겠다 아니야 시오 잘 먹겠다 이거 벗어버렸어 그래 그래 아무것도 알아 아무것도 알아 가져 한번 가져 엄마가 줄게 가져까 아니 그냥 뜯으면 안 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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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하나 먹어도 되겠지? 너무 가려져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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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볶음밥을 안 찍어 날치하게 드려보게 다 먹다는데 이자가 없잖아 물 없어 있잖아 한국에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? 걸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수용 맛있어? 어때? 우와 알 맛있어 나 없어서 사먹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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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먹으러 갈래? 사먹으러 갈래 사먹으러 갈래 사먹으러 갈래 야 이거 김치가 그치 맛있어 어디에 근데 김치 왔다가 다 깻잎이 내가 먹었잖아 대단해 아니 대단해